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시험이죠 품질경영 기사 필기 시험입니다 세번째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생산 시스템입니다 41번부터 보면 간판 시스템에서 작업장에서 부품의 수요일이 주어져 있죠 부품의 수요일이 분당 3개 라고 나와 있고 용기당 30개의 부품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다 그죠 용기의 크기가 되겠죠 용기가 크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간판의 수는 몇 개냐 어 간판에 대한 순환 시간은 100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 간판의 수는 간판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수요량에다가 공식은 간단하죠 수요량에다가 곱하기 뭘 해주느냐 하면 여기서 간판 순환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순환 시간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근데 간판 순환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값을 나누어 주는데 뭘로 나누어 주냐면 용기 크기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는 30이 되겠지 그죠 30개씩 담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걸 용기 크기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수요량은 3개라 그랬죠 분당 3개고 간판 순환 시간은 100분 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나누기 담을 수 있는 것은 용기 크기는 30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3이 날아가니까 우리가 10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 하고 또 같이 묻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최대 재고 수가 나옵니다 최대 재고 수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수요량에다가 수요량 곱하기에 간판 순환 시간입니다 간판 순환 시간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수요량은 분당 3개라 그랬었고 그리고 어 간판 순환 시간은 100분 이라 그랬지 그죠 가면 300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요것도 조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래서 같이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걸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번을 한 봅니다 42번 공정 대기 현상이 대기 현상을 유발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거 선 이렇게 되어 있다고죠 공정 대기 조 대기 상태가 일어납니다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다 그죠 일반적인 여력의 불균형 맞겠죠 여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공정 간에 평준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후 공정의 작업 시간이 다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뒷공정에서 작업 시간이 더 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기가 발생이 된다 직렬 공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직렬이 아니죠 직렬이 아니고 뭘로 해야 됩니까 병렬이라고 해요 병렬 알죠 병렬 공정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즉 뭐냐면 여러분들도 똑같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체가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한 명의 어떤 관리자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나에게 뭐냐면 이 상관으로부터도 명령이 내려오고 또 저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명령이 내려오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내 혼자 이걸 담당을 하게 되면 한 명한테만 내려오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한테 받게 되면 굉장히 쳐내기가 힘들겠지 그죠 그래서 직렬이 아니고 병렬 공정으로부터 흘러들어올 때 우리가 공정 대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43번 문제로 봅니다 우리가 수요 예측에서 지수 평할 법이다 하죠 지수 평할 개수 알파의 결정 결정시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알파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이용하며 과거의 모든 자료가 예측에 반영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자료가 이용이 되지만 과거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어 신제품이나 유행 상품의 수요 예측에서는 평할 개수 알파를 적게 한다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는 유행 상품의 유행 상품 이해되겠죠 뭐 신제품도 똑같고 우리가 수요 예측은 지수 평할 법에서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 예측치는 이렇게 된다 그죠 이번 달 예측을 한다라면 알파 곱하기 저번 달 어 공식은 간단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겠죠 저번 달 실적치가 되겠죠 저번 달 실적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더 간다 그죠 저번 달 저번 달 예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측값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유행이 심하다라고 했을 적에는 변동이 심한 거잖아 그죠 변동이 심할 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파를 적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야 됩니다 이 알파를 크게 하게 되면 가급적 실적에 무게를 더 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예측에 조금 더 가중치를 적게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유행 상품 이런 것들은 크게 둬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요 변동이 예견될 때 수요 변동이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죠 수요 변동이 심할 적에는 당연히 우리가 수요 변동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알파 값을 어떻게 적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해야 되겠지 이것도 아죠 크게 해야 된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수요의 기본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잖아 그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예견되면 평화계속 알파를 크게 할 필요가 없지 알죠 이거는 작게 한다 변동이 여기 변동이 심하다 심하거나 유행을 탄다 그러면 알파 값을 크게 해야 되는 거고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 알파 값은 작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파 값은 작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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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